그리고 이 오늘 아까 리허서라는 걸 제가 살짝 듣고, 지금 이 여자라서라는 싱글인데 한국짜리인데 사진이 막 난리 났습니다. 약간 팬분들에게 만나뵐 수 있을 때 약간 선물로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에 신세 많이 졌던 방송국 관계자분들에게도 좀 정성을 드린 cd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좀 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노출도 있고 이런 정도의 사진을 찍으려면 몸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죠. 이것도 영원히 남으니까. 네. 나이에 맞지 않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주는 선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남기는. 내가 이때는 이랬다. 이렇게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다. 막 이런 뜻에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옥대원도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스캠님 출연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재밌다고. 여자라서 많이 많이 선곡해달라고. 일단 저희 오늘 뭐 노래부터 가수니까 라이브 들을 텐데 듣기 전에 이런 노래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된다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여자라서.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 여자라서는 기존에 있는 트롯보다는 레트로 댄스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곡가 Unfud MT일은 bayposBP 사연, 요즘 트렌디한 멜로디에 또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에 또 가사가 되게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가득 담긴 그런 노래인데요. 그래서 원래 장르는 트로트 쪽보다는 레트로 댄스에 더 가까워요. 근데 미스트롯의 숙행이 부르니까 레트롯이 된거죠 레트로 댄스 트롯 저도 아까 리허설하면서 들어봤고 방송하기 전에 들어봤고도 했는데 어쨌든 보통 작곡가들이 사용하는 샘플같은거 있잖아요 소스라고 하나요 보면 트로트 샘플이나 소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반주는 숙행씨는 창법이 워낙 기본이 트로트니까 되게 묘하게 조화를 이룬 느낌이 들더라구요 레코딩할 때는 최대한 피디님께서 트로트 끼를 빼라 그러셔가지고 들을 때는 되게 부담이 없는데 라이브할 때는 저도 모르게 제 영혼에 있는 트로트 필이 나오다보니까 이게 오묘하게 또 어울린다고 해주시더라구요 올 상반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요계 또 많이 잠잠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장르적으로 봤을때는 시티팝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오 아시네요 딱 들으니까 또 시티팝인지 20년동안 오 잭디짱이에요 20년동안 여기서 마이크 밥을 먹은 사람인데 어쨌든 시티팝인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숙행씨가 아니고 위케인드가 불렀으면 빌보드에요 제가 불러가지고 빌보드는 안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트로트라는 어떤 편견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트로트 개권이 싶은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대중음악 한번 들어보겠다 하면은 정말 여러가지 소리들을 드릴거에요 우리 숙행의 신곡입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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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